정부가 의대 증원 2천 명을 고수하던 입장에서 물러섰습니다. 어제 대학별로 증원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죠. 이를 두고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오늘 회의를 열고 논의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수 기자, 회의료 결과 나왔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 정부의 조정안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의협 비대위는 원점 재논의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이라는 결단을 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비대위는 다음 주 열릴 예정인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5월부터는 강경파인 임현택 신임 회장 임기가 시작하는 만큼 협상은 계속 먹구름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럼 의협은 원점 재논의 입장이고, 그렇다면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반응은 나온 게 있습니까? 의대 교수들도 의협과 마찬가지로 정부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젯밤 성명을 통해 2천 명 증원에 대한 근거가 없음을 반증한다며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교수단체인 전국 의대 교수협의에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전공의들이 원점 재논의 없이는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 교수 비대위와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도 참여했는데요. 회의 이후 현재 업무 개시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정부 조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의협회관에서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